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누취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배당형, 해외대표 지수형, 그리고 존속기한형 ETF 세 종목이 신규 상장한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장개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하나자산운용, 마지막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한 ETF 세 종목을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내일이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저랑 보시죠. 우선 첫번째,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입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구요. 기초 비교지수는 코스피 200, 커버드콜 5%, OTM지수입니다. 지수환출기간은 한국거래소구요. 복제방법은 실물,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탁 원본액은 500억원, 일좌단가격은 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구요. 총보수는 0.5%, 운용보수는 0.45%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KTOP, 차이나H, 사넷지, ETF죠. 하나자산운용이구요. 자산운용사는 기초 비교지수 보면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지수환출기간은 HSIC, 그리고 복제방법은 실물 패시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 원본액은 200억원, 1좌단가격은 1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구요. 총보수는 0.11%, 운용보수는 0.06%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26-12 회사체, AA- 이상 액티브, ETF인데요.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기초 비교지수는 KAP 26-12 회사체, 총수익지수입니다. 그리고 지수환출기간은 한국자산평가, 복제방법은 실물,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신탁 원본액은 500억원, 그리고 1좌단가격은 1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총보수는 0.09%, 운용보수는 0.083%입니다. 성장일 기준으로요, ETF 성장종목수가 이로써 총 808종목으로 늘어나게 됐구요. 그러면 이어서 성장배경하고요,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보시죠. 커버드콜 전략으로요, 현물 주식 매수 플러스 콜옵션 매도를 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쓰구요. 그리고 고배당 주식 매수를 통해 횡보장 또는 하락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 보시면 직전 옵션 만기일 대비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요, 옵션 프리미엄만큼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 배당 수익 및 재무지표를요, 기초로 계량 분석을 통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 시장 변동성이 큰 역량으로요, 옵션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어 옵션 매도를 통한 안정적인 월배당 지급 가능한 사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KTOP, 차이나, H, 화네치, ETF죠.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의 H주, H주라고 하면요, 홍콩 중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으로서요, 중국 정부 소유의 국유 기업 또는 정부 지분이 30% 이상의 기업들로 구성된 게 H주죠. 이 H주 중에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50종목에 투자하는 이태포입니다. 코로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성과가 부진한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될 경우, 중국 시장 회복에 따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26-12 회사체 AA- 이상 ETF인데요, 유사한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내 회사체에 분산 투자한다고 합니다.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14일이고요, 존속기한형 ETF는요, 기간 경과에 따른 금리 변동 역량을 최소화하고 투자 시점에 YTM을 만기 시점에 수령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투자 유의사항 그리고 참고사항 알아두시면 좋겠죠.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영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액티브 ETF의 특성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우선 운영능력에 따라 ETF 운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존속기한형 ETF의 특성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투자 시점의 YTM, 투자 시점별 YTM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무튼 투자 시점의 YTM과 실현 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고요, ETF 존속기한과 편입채권 만기 불일치로 운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챙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총보수 이해,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탈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에 납부자산 구성내역 PDF를 체크단말기, 거래소민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보면 기초 비교지수 구성방법 알아야 되겠죠. ETF 투자하시려면, 사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에 대해서 보시죠. 지수명은 코스피 200 커버드 콜 5% OTM 지수입니다. 산출기간 한국거래소죠. 지수 개요보면 코스피 200 커버드 콜 지수는 코스피 200 구성용목을 매수하고, 코스피 200 콜옵션을 매도하는 합성 포지션 투자 전략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유니버스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코스피 200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콜옵션이죠. 그리고 편입대상 종목 선정 기준도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1차 선정, 2차 선정에 대한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한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상승,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구성종목 수는 코스피 200 지수가 200 종목이고요, 코스피 200 콜옵션은 두 종목이라고 합니다. 비중결정 방식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 다음 매매거래일이고요, 코스피 200 콜옵션, 열두 번째 목요일 옵션 방기일, 근월물, 콜옵션, 청산민, 신규, 차근원물, 콜옵션 매도입니다. 캣 비율 해당사항 없고요, 그리고 케이탑, 차이나, H, 환해지, 이태포 보시면, 항생, 인덱스, 컴페니, 리미티드, 산출기간이고요, 지수 개요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주 50 종목을 선정한 지수입니다. 유니버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이고요, H주죠. 편입 대상 종목, 최초 상장 후 1개월 경과, 최근 12개월 중 10개월 이상 및 최근 3개월, 월 단위 1일 회전률 중간값이 0.1% 이상 충족 종목, 전체 시가총의 50%, 유동시가총의 50%를 감안한 50종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50종목이고요, 비중결정 방식은 시가총의 가중 방식입니다. 종목교체 기준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라고 하네요. 캣 비율, 개별 종목 최대 8%, 2021년 6월 7일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26-10이 회사체 WA- 이상 액티브 ETF를 보겠습니다. 산출기간은 한국자산평가, 유니버스는 WA- 등급 이상의 회사체하고요, 여전체입니다. 편입 대상 종목은 WA- 등급 이상의 회사체의 여전체 중 2026년 10월에서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고요, 편입 제한은 미상한 잔액 500억원 미만, 변동금리 채권, 주식 관련 채권, 옵션 부채권, 사모채권, 후순위 채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78종목, 2023년 11월 기준이고요, 비중결정 방식은 시가총의 가중 방식입니다. 그리고 종목교체 기준 정기변경은 일별, 리밸런싱 한다고 하고요, 캡 비율은 발행사별 10%라고 합니다. 나머지도 참고하시고요, 산출시간은 19시 종가, 지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4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해당 3가지 ETF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죠, 외당형, 해외대표, 지수형, 존속기한형 ETF,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쭉 공부해보시면서 해당 수익률 어떨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 그리고 예측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요즘에 장도 안 좋죠? 하지만 오늘 2일 연속 코스피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요, 앞으로도 쭉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모로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좋지 않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